인류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안녕에 기여하는 우리는 경일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경일대학교 간호학과는 숭고한 라이팅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전문 간호사직으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여기는 경일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새로움을 추구하며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간호사 양성을 위해 미국, 호주, 캐나다 어학연수 및 해외병원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면접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 면접과 더불어 퍼스널 브랜딩으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지도 교수재를 운영하여 대학 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간호학과는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 간호학 실습실입니다. 해부학과 생리학 등 기초 간호 과목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 실습실에서는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술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KIU 임상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는 성인 환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간호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성 시뮬레이션 실습실입니다.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분만 과정을 생생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시뮬레이션 실습실입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인큐베이터나 워머를 활용하여 신생아 간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국의 우수한 병원에서 각자의 꿈을 실현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경일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아산병원 의료실에서 6년째 근무 중인 채민지 강사입니다. 학부 시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바로 교수님들의 대답하신 열정 어린 다운침과 그리고 저희 학가로에 대한 학교 내의 전국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때 미국 인디에나에 있는 아이돌 사스피럴 임상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하여 배우고 한국 가로 발전 과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임의하는 지금도 가끔 교수님들의 강의가 생각날 정도로 그때 계열정 가득했던 가르침이 저의 간호사의 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마취회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제가 경일대 간호학과를 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기별로 시행하는 교수님과의 뵙다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실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생기는 고민과 생각들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하여 학과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또한 여러 병원의 실습을 다니며 다양한 간호 실무 시스템, 병동 분위기, 많은 임상 실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을 생각하고 아키버치 지원해주는 경일대 간호학과에서 슬기로운 간호학과 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간호사 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간호사로서의 꿈을 경일대학교에서 함께 만들어봐요! 경일대 간호학과 생활 성경을 경일대학교에서 함께 들어서